안녕하세요 17살 박예담입니다 왜 갓예담이라고 별명하셨습니다 언니 모두 다 알잖아요 완전 뭐라고? 다들 알지 않아요? 맞습니다 방예담이 갓예담이신지? 맞습니다 알죠? 사실 설명이 필요없죠 설명이 필요없는 것 같아요 방예담 되게 험난한 여정이 되지 않을까 갓예담이구나 전체 다 같이 싸움을 해도 혼자 이길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시험 기능이 많이 모다드네요 최저 5위 예담이 시험? 네 예담이는? 예담이가 시험 기간이 아니라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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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담이 가져와 예담이가 시험 기간에 계속 연습을 못 나오다가 오늘 와서 딱 1시간 맞춰보고 싶어요 예담이가 시험 기간에 계속 연습을 못 나오다가 오늘 와서 딱 1시간 맞춰보고 싶어요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1시간 맞추고 지금 저는 2시간 맞춰보고 싶었어요 한음 정도 듣고 싶었어요 2시간 후에 현재 안전하게 하는 감사로 한글자막 by 박진희 누나 소녀 어이가 없는 상황 형의 말투에 예담이 좀 당황 여기 있어 링컬 링컬 놀지 말고 또 여기 예쁜 누나 꽃이 집 말고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나 해 그래 야 너 잘났다 가라 가 가봐 따라줘 흐 좋아 흑 기사 I'm thinking now, thinking I don't want it Time to say it out loud Why your love so good Wanna give you every hour If you said you could 오늘 이 곡은 자작곡이니? 네 근데 월병을 자작곡으로 한 달에 부담습지 않아요? 한 달 안에 막 다 녹음하고 곡을 쓰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저를 표현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뿌듯한 것 같아요 노래 너는 아름다운 피서 지금 다 못해 But I got you 할리를 제쳐두고 또 자를 가졌고 장소 정해 어디든 나는 괜찮고 사진은 no no It's privacy You know no 다 비밀이야 넌 닦아와 이제 샷샷 You're my queen Clink clink 끝났지 You're my queen I'mma be a king Bling bing 너 나 비누 Shut up that man Sun glass 살아겠어, baby 넌 때문에 You're black swan 내가 가게 될 거야 넌 모날 달려왔어 Full of time 시간이 없듯한 바른 내 sky 얼른 방향에 너의 인기쳐 맺혀버릴 것 같아 You know what 밤새 자고 ajo 쉼 Cathy 오 우리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